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재현입니다. 우리 이제 문제 잘 풀었을 거라 생각하고 답안지를 보니까 제법 많이 맞았어요. 이번 문제는 원래는 계획이 투자론을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초지생들이 좀 어렵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1, 2월 달부터 배웠던 진도에 맞춰서 한번 기본적인 정리, 가장 중요한 것만 심기일전에서 쭉 정리하고 그리고 3, 4월 달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따로 공부할 거니까 계획이 조금 변경됐으니까 심기일전 보시는 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이해하시길 바라요. 자, 심기일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회고. 일단 이제 첫 번째 문제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공부하시다가 좀 모르는 질문이라든지 또는 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건 우리가 유튜브로 편하게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뭐 다른 거에 대한 구애 없이 편하게 댓글 창을 활용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어찌 됐거나 많은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첫 1회차보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답안지 제출하신 분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통계자로도 좀 우리가 제가 좀 확실하게 분명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1번 한번 보죠. 1번에 우리가 이제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 업을 구분할 때 업이라고 하는 건 나라에서 어떤 일한 대가를 정당한 보수를 받고 할 수 있는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업을 구분하는 건데 정답이 4번인데 많이 맞았어요. 좀 일부 좀 틀리긴 했지만 이분들은 아마 찍었을 것 같아요. 공부를 좀 표준산업 분류표를 외우지 않으신 분들 같고 외워야 돼요. 자, 일단 한번 보죠. 자, 이 문제를 보니까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여기서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걸 이걸 골라라 라고 했는데 31회 때 나왔던 문제 그대로 한번 제가 출제해봤고 우리 잠깐 좀 정리해보죠. 스마트학교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수해보면 자,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을 구분할 때 크게 이렇게 부동산업은 임대미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두 개 구분된다. 외워야죠. 부동산업은 임대미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건 고객에게 응대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걸 서비스가 아니라 의뢰인, 고객을 의뢰인이라 하죠. 의뢰인에게 응대하는 걸 서비스라 한다. 자, 이때 이제 임대미 공급업은 다시 두 개로 구분돼서 부동산 임대업과 공급업이라고 하지 않고 부동산 그냥 공급업이 아니라 얘가 좀 중요하죠. 개발 및 공급업으로 구분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개공으로 구분된다. 개공 중개사법에서 개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를 개공이라 줄여서 하죠. 개공으로 외우고 자, 관련 서비스업 고객에게 응대하는 건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하면 사후 관리 애프터가 사후고 서비스가 관리예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관리업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서비스가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이렇게 들어가죠. 중개, 자문, 자문은 컨설팅 얘기하는 거예요. 컨설팅 상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상담 같은 거 돈 받고 해도 괜찮다는 거죠. 업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감정평가도 의뢰인에게 돈 받고 하는 거고 자, 이렇게 구분되고 여기서 이제 이 부동산들이 어떤 부동산이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눈다라면 이 부동산은 주거용, 주택, 비주거용, 사무용이나 상업용 기타 부동산이 중요한데 기타 부동산은 시설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시설, 예를 들면 상하수도 시설 또는 철도 시설 이런 시설들을 얘기하는 걸 기타 부동산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임대업의 부동산은 다 가능하고 개발 및 공급업도 다 가능한데 관리업에 있는 얘가 중요하죠. 관리업 앞에 있는 이 부동산은 여기를 별표 쳐놔야 되고 관리업이 나오면 항상 앞에 있는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주거용, 비주거용은 가능한데 기타 부동산은 안 돼요. 얘는 해당되지 않는다. 얘가 중요한 거죠. 시험 문제에서. 우리 확인학습 문제에서 이걸 제가 답으로 냈죠. 여기에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 자 그리고 중개업에 대리업을 포함하고 있고 자문업은 투자자문업이고 감정평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표를 외우면 좋고 이 표는 나중에는 외워야 되겠지만 외우려고 노력하셔야죠. 심기일정까지 우리가 공부하려고 참여했으니까 이 표 외워야 된다. 자 중요한 건 여기는 꼭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이걸 잘 정리해야 되는데 자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에 금융업, 대출해주는 건 관련이 없어요. 이건 은행이 하는 거죠. 금융기관이 하는 거고 부동산업과는 관련이 없고 투자업, 즉 중개업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사고팔구를 계속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투자를 직접 할 수 없어요. 이거 중개사법에서 금지행이라고 배울 거예요. 할 수 없고 그리고 건설업, 건축업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 건설업, 건축업이란 말 쓰지 않고 공급업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임대및 공급업, 여기에 개발및 공급업, 이렇게 공급업이란 말을 쓰지 여기에 건설업이다, 건축업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표준산업 분류에서는 건설업, 건축업 쓰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관리업이 나오면 앞에 있는 부동산을 잘 봐서 이 앞에 있는 부동산이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은 가능한데 기타 부동산이나 시설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건 꼭 암기해놔야 돼요. 여기까지 딱 정리해서 1번 문제로 나왔을 때 보너스로 맞을 수 있어야 돼요. 노래,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공부하던 것마저 하고 제가 변명을 좀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노래, 아우 노래, 벌써 스트레스가. 자 보죠. 표준산업 분류, 우리 이제 공부하려고 이 심기일전에 참여하셨으니까 이제 한번 외워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업을 크게 두 개로 구분했을 때 부동산, 임대및 공급업 같이 얘기하면서 대답해보도록 해요. 영상 보고 있겠지만 자 두 번째 임대및 공급업과 뭘로 구분되냐면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는 거죠. 서비스업 이렇게 구분되고 자 임대및 공급업은 다시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급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개공이라고 외운다 그랬죠.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구분되고 자 관련된 서비스업을 다시 두 개로 구분한다라면 애프터 서비스니까 사후 관리, 관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산 관리업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서비스가 중계가 있고 자문, 컨설팅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있죠. 감정평가업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암기되어야 되고 마지막 하나 임대업 앞에는 모든 부동산 개발및 공급업도 모든 부동산이 가능한데 관리업 앞에 있는 이 부동산은 여기에 기타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기타 부동산은 안 된다. 중계업에 대리업 포함하고 있고 자문업은 투자 자문업이죠. 감정평가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복습 한번 할 때 머릿속에 암기됐던 걸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도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업만 들어도 머릿속에 잘 암기되어서 저장될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한번 풀어보죠. 자 1번 문제에서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나왔으니까 자 관련 서비스업은 관리업과 중계 자문 감정평가업으로 구분되죠. 자 그러니까 관리업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계 자문 감정평가업이죠. 자 중계업이 들어갈 수 있죠. 대리업을 포함하고 있고 자문업 들어갈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이 들어갔는데 감정평가업은 보기 안 나왔고 자 그러니까 개발 및 공급업은 관련 서비스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임대및 공급업에 들어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 보니까 개발 및 공급업은 임대및 공급업에 속한 녀석이죠. 그래서 관련 서비스업에 들어가는 건 관리업과 중계 자문 감정평가업이죠.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틀렸네요. 4번 체크 많이 맞았고 어찌 되거나 중요한 건 관리업 앞에 있는 이 부동산을 꼭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 관리업이 나오면 여기에 기타 부동산은 안 된다는 거 주거용 비주거용만 가능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문제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을 구분하는 거 이건 이제 출제자가 보너스로 문제를 낼 때 자주 내는 거니까 최근에 최근 5년 동안에 2번이나 나왔어요. 다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야 되고 표준산업 분류를 받고 자 그래요. 아 이제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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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요. 아 노래 죄송해요. 지난번에 잠깐 노래하려다가 삑사리가 나가지고 제 마음의 상처 마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노래한다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저한테 시간적 여유를 주세요. 제가 노래 좀 연습 좀 해서 진짜로 노래 연습해서 어떤 분께서 보컬 트레이닝 하시는 분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잠깐 좀 보컬 트레이닝 좀 받고 좀 더 멋지게 잘 한번 불러주는 시간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노래를 들려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또 내가 노래를 부르다가 삑사리가 나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내가 평생 동안 노래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걱정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좀 자신감이 생긴 다음에 제가 노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일단지 이런 얘기는 이따가 제가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 문제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알아서 이제 암기 코드 같은 거 만들어서 공부하는 것도 좋죠. 저도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나만의 암기 코드를 많이 만들었어요. 제 암기 코드보다 더 좋은 암기 코드가 있다면 소개 좀 시켜주시고 그럼 저도 활용해서 가르칠 때 좀 도움을 받아서 그걸로 제가 암기 코드를 만들어서 쓸 거니까 잘생기셔서 감사해요. 잘생겼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진짜로 잘생겼다는 생각은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다만 뭐 이렇게 폭탄은 아니다.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예쁘게 잘 봐주셔서 감사하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부동산의 개념인데 역시 이것도 많이 맞았네요. 일부 조금 틀렸는데 뭐 이 정도는 조금만 연습하시면 분명히 다 맞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죠. 잠깐 정리하면 문제가 좀 어렵진 않았어요. 자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죠. 역시 1번 문제로 좀 나올 수 있는데 표준산업 분류 아니면 부동산의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게 나올 수 있는데 부동산의 개념을 이렇게 뒤에서 읽는다 그랬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이게 한 단어예요. 한 단어로 묶어서 우리가 암기해야 되고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보겠다. 이때 복합적으로 보겠다. 종합식으로 보겠다라는 말이 나오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경제적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기술적, 물리적 개념으로도 볼 수 있죠. 이때 물리적 개념이라는 건 학기론에서 계속 등장할 건데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 물리적 관점으로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이 감정평가에서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어요. 물리적 감가,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 물리적 감가가 있는데 물리적 감가는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감가라고 하는데 물리적이라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마모나 파손이나 노화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물리적 감가라고 해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모되거나 낡아지거나 노화되거나 금가거나 부서지거나 무너지거나 이런 건 눈에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여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물리적 감가라고 한다. 눈에 보이는 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물리적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나오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할 때 물리적으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잘 기억해놔야 되고 법에서는 민법에서 정의하는 부동산이 있죠. 99조 1항에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민법에서 정의하는 걸 협의의 부동산. 이게 한 단어예요.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협의는 좁은 의미를 얘기하죠.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에서 정의하는 거. 99조 1항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토지 및 정착물. 이때 이제 법률에서 좀 더 넓은 의미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이라고도 구분하는데 이건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와 정착물을 이렇게 여기에 토지 정착물에다가 하나를 더하는 거죠. 준 부동산을 더해서 세 개를 합쳐서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이때 중요한 건 토지와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이자 동시에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 거예요. 여기에 협의의 부동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 두 개고 광의의 부동산은 토지 정착물에다가 준 부동산을 포함하는 거죠. 이때 이제 준 부동산은 부동산에 준한다라는 얘기죠. 원래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이 아니었는데 부동산과 비슷해서 부동산 취급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 부동산은 등기 등록 같은 공시제도로 공시를 해야 돼요. 등기 등록하는 걸 공시제도라고 얘기해요. 부동산은 모두 다 등기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동산 등인데도 부동산이 아닌데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재단 등인데 자동차 하나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우리 이제 자동차는 동산이죠. 동산인데 우리 등록하잖아요. 자동차 등록부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을 부동산과 비슷하니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해 줄게. 준한다라는 말은 의제한다 한자로 또는 간주한다라고 얘기해요. 간주 부동산 의제 부동산 준 부동산이라고 하죠. 의제의 중요한 건 준 부동산은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동산 등이라고 해야지 부동산이라고 하면 안 돼요. 준 부동산은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인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어서 어디에는 속한다.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라고 해야 돼요. 준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준 부동산은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인데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안 되고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개념이죠. 자 외화하죠. 경제적으로 바라봤을 때 부동산은 다섯 개. 자 돈과 관련되어 있는 자산 자본. 자 우리가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나 가치가 높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재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개념으로 부동산은 자산 자본이다. 재산에 해당된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수요 공급이라고 하니까 생산요소 소비재. 생산요소는 공급과 관련되어 있고 소비재는 수요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물건을 상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해 정도로 외화하죠. 경제적 개념의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자 기술적 물리적으로 봤을 때 얘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외우면 좀 쉬울 거예요. 위치 공간 자연 환경.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본 거죠. 자 이때 이제 법률은 마지막 하나 문제가 뭐냐면 출제자가 이건 잘 외웠으면 좀 더 응용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할 때 법률은 형태가 없고 경제도 형태가 없는데 기술적 물리적으로 바라봤다는 건 형태가 있어서 눈에 바라보는 모습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유형적 측면이 뭘 얘기하냐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유형적 측면이라고 얘기하면 기술적 물리적 개념을 얘기한다 라는 거죠. 자 그렇고 이 문제도 뭐 많이 맞았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복수 한번 해보죠. 자 복수 한번 해봐요. 영상 보면서도 스스로 이제 작은 말로 되뇌이고 되뇌이면서 같이 한번 풀어봐요. 옆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도 무시하고 우리 공부해요. 자 일단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정의하는 부동산이다. 뭘 얘기한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얘기한다.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광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이니까 토지와 정착물에다가 뭘 더하여? 준 부동산을 더하여 준 부동산은 의제 부동산 간주 부동산이라 하죠.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을 얘기하죠. 이렇게 세 개를 광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고 자 경제적 개념의 다섯 가지 외워야죠. 자산 자본 재산에 해당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생산제 소비제 그 다음에 거래하는 물건 상품으로 바라보는 거 출제자가 한 문제를 답으로 내겠다 그러면 예를 내는 거예요.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자 기술적 물리적 바라본 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봤을 때 자 위치 공간 그 다음에 자연 환경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때 중요한 건 얘는 무형적이고 얘도 무형적인데 얘는 형태가 있는 유형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무형적인 개념은 딱 기술적 물리적 개념밖에 없다. 이렇게 딱 정리해놔야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을 법률 경제 기술적으로 바라보는 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복합 부동산도 있죠.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말을 복합 부동산이라 하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건 아파트의 건물 부분과 토지 소유권에 해당되는 대지 사용권을 떼어서 거래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붙여 다니니까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이루는 말 예를 들면 아파트라고 얘기하면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과 토지 소유권에 해당되는 게 합쳐져서 이루는 말이에요. 아파트는 건물이다 토지를 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복합 부동산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말을 복합 부동산.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죠. 많이 맞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서 다음에 나왔을 때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풀어서 이해했던 것도 다시 풀고 풀고 해서 정말 익숙해져서 정말로 눈 감고도 풀 수 있을 정도로 눈 감으면 풀 수 있나 어찌 됐거나 그 정도로 반복해서 익숙해야 돼요. 자 1번 문제 보죠. 얘가 이제 한 단어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문제 풀 때는 모든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이 지문이 맞냐 틀리냐를 결정하는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잘 찾아내는 것이 이게 빠른 시간 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니까 핵심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좀 하시면서 문제 풀어야 돼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오면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보니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이해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이렇게 연결되니까 맞는 거고 자 두번째 민법상 부동산은 이렇게 나오는 건 협의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협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맞는 거고 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오면 자 이건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이죠.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은 맞는데 생산 요소와 자산 자본 소비재 상품은 경제적 개념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그런데 실제 27에 나왔지만 이게 다시 나올 때는 얘가 답이 아니라 다른 게 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다른 지문도 뭐를 속여서 출제자가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한번 보죠. 자 준부동산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이라는 공시방법 등기등록이 공시를 얘기하죠. 갖춤으로써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준부동산이니까 뭘 얘기한다? 동산등을 얘기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준부동산은 동산등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등기등록하는 동산등을 얘기한다. 자 5번에 보죠. 토지와 건물이 자 이 지문이 나오면 뭐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해야 돼요. 다른 거에 시간을 들이면서 굳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토지 건물을 합쳐서 보니까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데 각각 등기부가 있는 부동산인데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서 부동산 활동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얘가 중요한 단어죠. 토지 건물을 합쳐서 이러는 말을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중요한 건 토지 건물이 결합되어서 다루어질 때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세 개 정도만 딱 봐도 답이 맞다 틀리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떤 질문을 봤을 때 뭐가 나오겠다라고 예상 정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질문을 볼 때 그냥 쭉 다 다 꼼꼼히 읽기보다는 물론 처음에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읽어야 되겠지만 키워드를 찾아서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것들만 밑줄을 짓고 그냥 밑줄만 막 죽으라 이렇게 뭐 줄 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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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유지태 닮았다고 많이 했었어요. 유지태 닮았다고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95학번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95년도에 주유수 습격 사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주유수 습격 사건 영화를 보고 와서 너 영화 찍었냐? 영화에 나오던데? 라는 얘기를 직접 진짜로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유지태와 많이 닮았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좀 달라졌어요. 유지태가 더 멋있어졌고 제가 좀 모자란 것 같고 어찌됐거나 저도 아 제가 좀 이제 벌컵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말라가지고 보기에 좀 민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벌컵을 좀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나중에 좀 가슴도 빵빵해질 수 있어요. 복근도 나올 수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받고 자 3번 문제 한번 보죠. 3번 문제도 많이 맞았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원래 투자론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이제 김포중앙원장님께서 초지생들도 같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난이도를 좀 낮춰서 우리 복습하는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자꾸 욕을 해서 저도 이제 그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다시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이제 1단원부터 나가고 있긴 한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토지의 분류 이건 무조건 100% 맞아야 돼요. 매년 나오는 거니까 토지 분류 오늘 심기일전에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토지의 분류 20개 무조건 다 오늘 암기하겠다 이 시간에 다 암기해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토지의 분류 한번 정리해보죠. 자 첫 번째 이제 토지 분류할 때 우리가 이제 수업 중에 배웠던 거죠. 우리 기본이론 때 1, 2월달 처음 1주차에 자 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고 그냥 바닥에 있는 토지는 다 부지라 그래요. 그래서 바닥 토지가 나오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있는 토지가 중요한 거예요. 바닥에 있는 토지는 다 부지라고 한다. 가장 넓은 개념의 토지 분류를 부지라고 하고 자 택지는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 그래요. 이걸 건축법에서 대지라고 하고 지금 이제 수업 들으면서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합격을 하려면 문제를 풀어야 되고 문제를 풀려면 머릿속에 저장돼야 되니까 암기해야 돼요.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거 주거용 토지 상업용 토지 공업용 토지니까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이렇게 나와도 이건 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지 부지와 택지 두 번째 후보지와 이행지가 있는데 얘는 용도가 용도라는 건 사용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방법이 바뀌어지고 있을 때 전환 중에 있을 때 전환 중에 용도가 전환 중에 있을 때 후보지 이행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중요한 건 우리 학계론에서 이 용도 지역을 얘기할 때 용도 지역이란 말 용도 지역이란 말은 딱 감정평가의 분류에 따르는데 세 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택지, 농지, 임지, 지역만을 이걸 용도 지역이라 하지 다른 걸 용도 지역이라 하지 않아요. 택지에는 주거용지도 있고 상업용지도 있고 공업용지도 있는데 이 주거용지라는 용도 지역은 없어요. 주거용지의 용도 지역이 뭐냐 그러면 택지다. 상업용지의 용도 지역이 뭐냐 상업용지는 용도 지역이 없고 상업용지의 용도 지역은 택지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농지에는 전이 있고 답이 있고 과수원이 있죠. 밭이고 논이고 과수원 얘기하는 거예요. 전이라는 용도 지역은 없어요. 전의 용도 지역이 뭐냐 그러면 농지라고 해야 돼요. 과수원의 용도 지역이 뭐냐 그러면 농지라고 해야 돼요. 임지에는 신탄님이 있고 그 다음에 용재림이 있는데 신탄님은 뗄 감이고 용재림은 건축자들로 쓰는 나무를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없고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굳이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건 외우지 않아도 괜찮다. 자, 어찌 됐거나 용도 지역 나오면 택지, 농지, 임지만을 얘기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랬을 때 용도 지역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다. 이러면 후보지고 용도 지역 내에서 전환 중에 있다. 그러면 이행지예요. 이때 암기 코드가 우리가 이네라고 외우면 좋겠다. 이내 우리 뭐 11이내 100m 이내 이런 말 많이 쓰니까 암기 코드로 이내 이렇게 외워야죠. 전체 외운다라면 후간 이내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이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이내 용도 지역 내에서 전환 중에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가 만약에 농지였는데 얘가 택지로 전환 중에 있대요. 조성 중에 있대요. 전에는 농지였고 이제 택지로 바뀌어지려고 하는데 더 이상 농지는 아니에요. 전환 중에 있으니까 아직 택지로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얘가 이름이 필요한데 이름을 전환 중에 있으니까 후보지 아니면 이행지인데 얘를 보니까 얘 농지가 용도 지역이고 택지도 용도 지역이네요. 용도 지역 간에 용도 지역 간에 전환 중에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후보지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보죠. 여기에 주거용 토지에 주거용지가 있는데 이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전환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전환 중에 있더라. 자 그러면 용도가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후보지 아니면 이행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용도 지역 사이 간에 바뀌어지고 있냐 용도 지역 내에서 전환 중에 있냐를 따져봐야죠. 근데 주거용지의 용도 지역은 택지예요. 상업용지의 용도 지역도 택지죠. 그럼 택지 내에서 전환 중에 있으니까 이, 네 이렇게 해서 이행지라고 해야죠. 이행지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이런 거 한번 보죠. 얘가 답이었는데 논이었는데 주거용지로 전환 중에 있어요. 이렇게 전환 중에 있다. 자 논이었는데 주거용지로 전환 중에 있대요. 자 그러면 얘는 뭘까요? 라고 답글 한번 달아보세요. 자 보죠. 얘가 좀 한 5초 정도 늦는 것 같아요. 제가 답글을 바로 볼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자 얘는 답이 주거용지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 아래 같은 것들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행지라고 찍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용도 지역 간이냐 용도 지역 내에서냐 가 중요하니까 자 이 답은 용도 지역이 농지예요. 농지고 주거용지의 용도 지역은 택지죠. 자 그러면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 중에 있으니까 이건 뭐라고 한다? 후보지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를 구분할 때는 용도 지역 간이냐 용도 지역 내에서냐 이걸 잘 봐야 된다 라는 거고 네 후보지 잘했어요. 후보지 후보지 맞고 황애니님 이름이 애니예요. 황씨 반가워요. 황씨 황애니님 자 그리고 이제 필지 획지 보죠. 자 필지는 소유권의 범위로 중요한 건 등기등록 단위죠. 얘가 가장 중요한 단어죠. 우리가 자 등기하면 등기부가 만들어지고 등록하면 대장이 만들어지죠. 부동산은 무조건 등기나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필지별로 토지는 필지별로 등기등록한다. 자 필지는 소유권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범위를 나타나는 거고 소유권 범위대로 등기등록한다. 등기등록하면 하나의 지본이 부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등기등록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등기법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등기법에 따라서 등기등록하니까 법률적으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등기법에 따라서 등기하니까 법률적으로 등록할 때 필지별로 등기하니까 법률적으로 중요한 개념 필지 자 획지는 가격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가격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똑같은 토지는 없어요. 가격이 완벽하게 똑같은 토지는 완벽하게 똑같은 토지는 없으니까 우리가 개별성에 의해서 가격 정도 수준이 비슷한 일단이라는 건 한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의 가게 비슷한 한 덩어리가 일 획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게 비슷한 한 덩어리를 획지라고 한다. 자 낮이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토지를 낮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건물 정착물도 없고 사법상의 권리 제한을 얘기하죠. 이 사법은 민법을 얘기하죠. 민법상의 제한도 없는 토지 이렇게 건물도 없고 사법상의 제한도 없으니까 가장 좋은 이용을 바로 할 수 있는 토지가 낮이에요. 낮이 하면 비싼 땅이에요. 가치가 높은 땅이고 자 그런데 공법상의 제한이 나오면 무조건 받고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어요. 우리 학교론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할 때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란 말 나오면 다 틀려요. 무슨 감정평가를 하든지 간에 토지는 부동산은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로 감정평가한다. 이게 또 나중에 중요하게 배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론에서는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다. 이렇게 딱 정의해놔야 돼요. 낮이는 그래서 건물 정착물도 없고 사법상의 제한도 없는 토지를 낮이라고 하고 비싼 땅이고 건부지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건부지라고 그래요. 건축물이 있는 토지. 그런데 건축물이 이미 있을 때 건축물에 의해서 이미 있는 건축물에 의해서 토지 이용이 제한될 수가 있어서 가장 좋은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은 낮이와 건부지를 봤을 때 얘가 건부지가 더 가치가 낮는 게 일반적이다. 가치가 낮아졌다. 그래서 건부지가 가치가 낮아졌다를 건부지가 감가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 건부감가라 그러죠. 이 건부감가라는 걸 기억할 때 건부지의 가치가 감해졌다. 낮아졌다. 그래서 가격은 가격은 낮이보다 건부지가 가격이 더 낮다. 이렇게 기억해놔야죠. 건부감가 맹지는 길을 못 찾는 땅을 맹지라 그랬어요. 안 보이는 사람이 맹인이니까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아서 길을 못 찾는 땅을 맹지라고 한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도로와 붙어져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건축법상 규제에 의해서 도로에 붙어있지 않으니까 건축이 불가능하다. 맹지고 맹지에서 이웃한 토지를 사면 좁은 도로 모양의 접속면을 가지게 된 땅이 있다고 했죠. 이걸 자루 모양의 대지라고 얘기했어요. 맹지에서 좁은 좁은 통로 한쪽 면이 도로에 접하게 되면 이걸 자루 모양의 대지라고 했죠. 우리 시험 문제 아직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나오면 이의 제기할 만한 뭔가 오류가 자루 모양 이라는 안 쓰고 한자로만 나오면 뭔가 문제가 좀 더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한자까지 외워야 되는 필요는 또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답을 낸 적은 기출 문제 한 번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한글로 나올 때는 자루 모양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루 모양 대지 맹지에서 이웃한 토지를 사서 좁은 도로 접속면을 갖게 되게 되면 이걸 자루 모양 대지라고 한다. 자 법지는 이렇게 외웠죠. 법으로만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를 법지 그래서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어서 등기부는 있어요. 누구 땅이다라고 나라에서 인정해주는데 경사가 너무 많이 져서 활용가치가 활용할 수가 없는 토지 활용가치가 적거나 매우 적은 토지를 이걸 법지라고 얘기하고 정반대예요. 빈지는 법으로는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활용가치가 법으로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가치가 많은 토지를 이걸 빈지라고 하죠. 그래서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 땅이라고 인정은 안 하는데 근데 바닥가다 보니까 조망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활용가치가 많은 해변 토지 바닷가를 빈지라고 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있을 때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올 때 여기를 만조수의선 이라고 하는데 만조수의선을 해안선이라 그래요. 해안선부터 바로 공적장부 등기부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부터 공적장부 등기부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공부라고 얘기해요. 몇 번지 누구 땅 몇 번지 누구 땅 이렇게 시작돼요. 이만큼은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토지지만 바닷가 근처다 보니까 활용가치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빈지라고 하고 얘는 법적으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가치가 많은 토지를 이 바닷가 바닷가를 빈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여기 해안선부터 지적공부가 시작될 때까지의 이 공간을 평상시에 물이 안 차있는 곳이에요. 이걸 빈지 이렇게 좀 토지의 분류가 20가지나 되니까 좀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 그냥 그렇구나 라고 흘려드리면 안 되고 외우려고 하셔야 돼요. 합격하려면 이 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용하지 않는 토지가 공안지인데 자 우리가 쉴 휴가 있죠. 쉴 휴 그래서 얘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쉬게 하는 토지 이 공안지와 요유지는 바람직하지 않게 이용하지 않는 토지예요. 바람직하지 않게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공자가 비워둘 공자예요. 비워둘 공 유자가 놀러갈 유자예요. 우리가 놀러가는 곳 유원지가 있죠. 그러니까 유원지 생각하면서 놀리는 빌 공자 생각하면서 비워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둔 토지를 공안지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는 이렇게 놀리는 토지를 유휴지라고 얘기해요. 농지 중에 이용하지 않고 잡초 무성하게 경작하지 않고 무성하게 자란 토지를 유휴지 도시 토지 중에서 건물 짓지 않고 비워둬서 알받게 한 토지 이걸 공안지라고 얘기해요. 우리 시험 문제 예전에 공안지세가 있었어요. 공안지세 예전에 나라에서 도시 토지인데 도시 토지 중에서 도시 토지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예요.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인데 개발한다는 건 건물 짓는 걸 개발이라고 그래요. 중요했었죠. 토지 개발 부동산 개발 이렇게 얘기하면 건물 지어서 이걸 분양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을 개발이라고 하는데 도시 토지니까 개발할 수 있어요. 개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비워둬서 이건 투기 목적으로 비워둔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공안지가 있으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물리겠다라고 공안지세를 도입했어요. 그런데 공안지세를 도입하자마자 사람들이 공안지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 건물 앉아서 세금을 많이 내라고 그럼 뭐 짓지 마음대로 가건물 엄청난 다른 건물 그냥 판자댕이 몇 개 올리고 시멘트 막 바르고 엉망으로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난개발을 유도할 수 있어서 부작용이 너무 심한 세금이다. 그래서 바로 도입되자마자 폐지된 제도에요. 그래서 폐지되어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세금이에요. 공안지세. 들어본 적 없죠. 세법에서. 그런데 예전에는 잠깐 있었어요. 공안지세는 부작용이 너무 커서 도시에 난개발을 이걸 유발해서 바로 폐지된 제도다. 나중에 폐지된 제도의 공안지세 이렇게 하나 배울 거에요. 도시토지인데 이용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고 비워둔 그래서 공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요. 공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개가 남았는데 지금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오늘 심기일전에서는 토지 분류 스무 개 무조건 외워버리겠다. 그래서 이건 뭐 상식을 넓히는 과정에도 필요하니까 합격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에서 토지를 이렇게 분류한다 정도는 내가 꿰고 있어야 되니까 자 공지는 이게 중요한 거에요.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빈 공간을 이걸 공지라 그래요. 이게 비어질 공 비어질 공이니까 비워둘 공이니까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지든 건부지든 택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토지에 건물이 있다라면 어떤 토지에 건물이 있다라면 건물 바닥 면적을 뺀 나머지 빈 공간을 이걸 공지라고 얘기하고 건평이 상향됐다는 건 건축 바닥 면적을 넓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 바닥 면적을 넓게 지을 수 있다는 건 건축 규제를 완화시켰다는 거예요. 건축에 대한 규제라는 건 건물을 좁게 지어라 넓게 마음대로 짓지 말고 좁게 지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규제에요. 규제가 강화됐다는 건 건물을 좁게 지어라는 거니까 건평이 낮아지는 거고 건평이 상향됐다는 건 건물을 넓게 바닥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자, 건평이 상향됐다라면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으니까 규제가 완화된 거고 자, 이렇게 되면 빈 공간이 줄어들겠죠. 공지 면적은 작아진다 라는 거예요. 자, 이만큼 택지가 있거나 대지가 있거나 건부지가 있거나 어떤 땅이든지 간에 이 전체 면적에 이 건축 바닥 면적이 있고 이걸 제외한 빈 공간이 있다라면 이 빈 공간을 공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건평이 상향됐다는 건 건축 바닥 면적을 좀 더 더 넓게 지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을 더 넓게 지으면 이 공지가 좁아지겠네요. 중요한 건 건평이 상향되면 공지는 줄어든다. 반대로 움직인다. 이걸 좀 기억해놔야 돼요. 그리고 얘는 당연하게 건평이 상향된 것은 건축 규제가 완화된 거예요. 건물을 넓게 지으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건 건축 규제가 완화된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소지는 원래 바탕 소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원래 토지예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 그래서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라고 하고 고압선 아래의 토지니까 고압선 아래의 토지 선하지 말 그대로 선하지 라고 얘기하고 포락지 중요하죠. 자, 포구인데 포구는 배가 드나드는 곳을 포구라 그래요. 포구에서 포자를 따온 거예요. 배가 드나드리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떨어질 낙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물에 떨어진 토지 물에 떨어져서 물에 잠겼다 물에 가라앉았다 호수에 빠졌다 강에 가라앉았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건 다 물 밑으로 잠긴 토지가 나오면 이건 모두 다 포락지 자, 원래는 지적공부에 등기부에 등록된 토지예요. 그래서 전이나 답으로 등기가 됐었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침식이 되든 집안이 무너지든 절토되든지 간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물에 잠겼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물에 잠기게 됐다 그러면 다 포락지라고 얘기하죠. 자, 마지막에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마지막 단어에서 배울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자, 얘가 있는데 나라에서는 토지의 가격을 표준지와 개별 공시지가로 공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떠올리면서 표준지라는 건 뒤에서부터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토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가의 공시를 위해 표준지 공시가니까 지가 공시를 위해 선정된 선정된 토지를 표준지라고 한다. 표 본지라고 하면 안 돼요. 표 본지가 아니라 표 준지 표 본지는 지가 변동률 조사를 위해 선정하는 토지인데 이거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건 지가 공시를 위해 나오면 표준지 이렇게 해서 20개의 토지 분류를 외워야 돼요. 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거 그냥 물에 잠긴 토지는 다 포락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 근데 땜을 만들기 위해서 잠긴 토지를 포락지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땜이라는 건 인공적으로 뭔가를 만들기 위한 건데 자 여기서 말했을 때 포락지는 사실 원래 전이나 답으로 등록됐는데 어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물에 잠긴 토지예요. 인공적으로 내가 뭔가를 조성하려고 하는 건 이건 지목에서 유지라고 하긴 할 건데 그건 조금 더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때 물에 잠겼다라는 걸 자 그건 좀 제가 제가 김소민님 좀 고민해봐서 다음 주든지 내가 다음에 심기일 줄 알 때든지 기억했다가 정확히 또 설명해 줄게요. 궁금할 수 있죠.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보죠. 우리 같이 한번 여기서 얘기하면서 쭉 배웠던 거 20가지 자 토지 분류 한번 정리해보죠. 자 뭐 기본서에 보면 굉장히 토지에 분류에 대한 설명이 많이 구체적으로 길게 나와 있는데 크게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분류해보면 자 바닥 토지 나오고 포괄적인 토지 분류 나오면 부지라고 해야죠. 얘는 부지가 될 거고 자 두 번째 건축이 가능하거나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건물 지을 수 있은 거니까 택지 이건 건축법에서 대지라고도 하죠. 자 용도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으면 이건 후보지고 후보지 자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에 있으면 이내라고 했으니까 이행지 지금 다 같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토지에 등기등록단위다 등기할 때는 무조건 필지별로 등기등록을 한다고 그랬어요. 법률적으로 등기법상 중요하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얘기하고 등기등록하면 지번이 부여되겠죠. 이걸 필지 자 그 다음에 가격 정도가 비슷한 한 덩어리의 토지를 획지라고 얘기하죠. 획지 자 건물 정착물도 없고 깨끗한 거죠. 사법상의 권리도 없대요. 건물도 없고 사법상의 제한도 없으면 깨끗한 토지 낮이죠. 비싼 땅이죠. 낮이 자 건축물이 부착된 토지는 건물이 있는 토지니까 건부지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건부지의 가치가 낮다. 이걸 뭐라고 한다? 건부감가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자 남의 땅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한면이 없는 거 그러면 건물 지을 수 없다 그랬죠.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맹지 보통 맹지에서 이웃한 토지를 사서 좁은 도로 접속면을 갖게 되면 자루 모양처럼 되는 거죠. 이걸 자루 모양의 토지라고 나오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지 라고 하죠. 이 대자는 한자가 좀 달라요. 저도 한자 세대가 아니어서 한자를 잘 모르는데 색지를 대지라고 했었어요. 이때 대는 이 대자에다가 여기에 흑토자가 있는 게 이 대자고 여기서 말하는 자루 모양 대지는 이 자루 모양의 자루 모양 대자를 써요. 이 자루 모양 대자는 여기에 대자에다가 오드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오드자를 쓸 때 자루 모양 대자예요. 우리가 자루는 보통 옷감으로 만드니까 오드자를 쓰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법적 수요권은 인정되지만 등기부는 있지만 활용가치가 없어서 경사진 토지를 법으로만 인정된다. 그래서 법지라고 하고 정반대로 법으로는 소요권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가치가 많은 바닷가 해변 토지의 이 바닷가를 빈지라고 하죠. 빈지 자 그 다음에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서 정상적으로 쉬게 한다. 그러면 쉴 휴가 있으니까 얘는 휴한지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투기 목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빌 공자를 써서 얘는 공한지라고 해야 되고 자 얘도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는 농지 등을 얘기하는데 놀리는 놀러갈 유원지 유원지 생각하면서 유자가 나와야죠. 유휴지 이렇게 나와야죠. 유휴지 자 마지막 다섯 개 보면 자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한 자 건물 면적을 바닥 면적을 제외한 빈 공간 이렇게 나오면 비워둘 공자니까 공지 자 자연상태의 그대 원래 그대로의 토지니까 원래 바탕 소자가 있죠. 소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니까 선하지 아래 하자를 쓰는 거죠. 선하지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전이나 답으로 등기가 돼 있었는데 물 밑으로 잠겼다 라고 나오면 포락지죠. 포락지 포락지 자 그 다음에 직가 공시를 위해 이 말이 나오면 표준지 직가 공시 이렇게 나오죠. 직가 공시 표준지 직가 공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직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한 토지 표준지죠. 표준지 표준지 공시 직가 이렇게 나와야죠. 직가 공시를 위해 선정한 토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스무 개지의 토지를 배웠어요. 자 다 같이 이 어 저 많이 부지런하지 않아요. 저 엄청 게을러요. 사실 먹고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좀 게을러요. 잠도 엄청 많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은 자는 거 두 번째 좋아하는 건 골프 치는 거 세 번째는 그냥 먹고 살려니까 열심히 하는 거고 물론 강의하는 걸 즐거워해요.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거 너무 행복해하고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알아가서 뿌듯하고 합격까지 해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너무 좋고 감사하면 또 저도 역시 보람되고 좋은데 부지런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 아마 선생님 중에서 이소훈 교수님이 아닌가 이소훈 교수님은 정말 부지런하시죠. 잠도 조금 주무시면서 열심히 뭔가를 계속 뭔가를 하시죠.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마침내거나 자 이렇게 봤고 자 스무 개 한번 보죠. 터지 분류 다시 한번 정리해봐 이제 이제 반대로 한번 정리해보죠. 반대로 자 저도 이런 주의봉 같은 거 한번 써볼게요. 자 부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바닥 토지죠. 포괄적인 개념의 바닥 토지 택지 나오면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할 수도 있고 자 후보지 이행지는 용도가 전환 중인데 용도가 전환 중의 토지인데 후보지는 용도 지역 간에 후 간이죠. 전환 중에 있을 때 이행지는 이 내니까 용도 지역 내에서 전환 중에 있을 때 자 필지는 등기 등록하는 건 필지 별로 등기 등록한다 그랬어요. 등기 단위다 등록 단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유권 범위대로 등기 등록하고 등기법상 중요하고 등기하면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가격이 비슷한 한 덩어리를 일 획지라고 얘기해요. 가격이 비슷한 덩어리가 두 개가 나오면 총 2 획지가 있다. 가격이 비슷한 덩어리가 세 개가 나오면 총 3 획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낮에는 깨끗한 토지죠. 건물 정산물도 없고 사법상의 제한도 없다. 근데 공법상의 제한은 모든 토지가 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건부지는 건물이 지어진 바닥 토지를 건부지라고 얘기하죠. 건부지는 일반적으로 가치가 낮은 게 일반적이다. 건부 감가라고 하죠. 자 맹지는 남의 땅에 둘러싸여서 도로와 접하지 못한 땅을 맹지라고 하고 도로와 접하지 못하면 건물 지을 수 없죠. 자 대지는 이 대지는 맹지에서 넘어온 자루 모양 대지죠. 맹지에서 맹지가 이웃한 토지 일부를 사서 도로의 좁은 접속면을 가지게 되면 도로의 좁은 접속면을 가지게 되면 이걸 자루 모양 대지라고 얘기하죠. 잠깐 좀 설명하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도로가 있고 좌를 끊어보죠. 이게 도로가 있고 좌를 끊었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A 땅 B 땅 C 땅이라면 A는 도로와 접하고 있고 C도 도로와 접하고 있는데 B는 A, B에 둘러 A, C에 둘러싸여서 도로와 접하고 있지 못해요. 이때 B가 A의 땅 일부를 이렇게 샀어요. 일부 요만큼을 사서 토지는 하필 할 수 있죠. 그래서 토지의 모양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라면 자 이걸 우리가 자루하면 이렇게 입구가 좁고 안이 넓어지는 거죠. 이런 모양의 토지가 된다. 자루 모양이 됐네. 그래서 자루 모양 되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법지는 법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경사가 져서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 빈지는 반대로 법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등기부가 없는데 활용가치가 많은 토지죠. 바닷가니까 바닷가, 해변토지, 빈지 자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인데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둔 토지 나오면 공안지 유유지는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는 토지 나오면 유유지 휴안지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공지는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한 빈 공간 어떤 토지에서 건축 면적을 제외한 빈 공간이 있다라면 공지라고 얘기하고 자 원래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 원래 바탕 소자를 쓰니까 고압선 아래의 토지 선하지 포락지는 포구에 떨어진 토지 물에 빠진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구에 떨어진 토지 자 표준지는 표준지 공시 직가하면서 직가 공시를 위해 선정한 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좀 복습하면서 시간을 좀 드렸어요 꼭 20개는 머릿속에 잘 저장되어 있기를 바라고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 자 3번 문제 보죠 24회 나왔던 문제인데 뭐 매년 한 문제씩 나오니까 자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제예요 박스인데 몇 개냐 이렇게 나오니까 모두 다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도 이 문제 충분히 보니까 답을 많이 맞췄죠 자 보니까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나오면 휴안지죠 휴안지라고 나와야 되고 자 남의 땅에 둘러싸여서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는 토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맹지가 맞고 자 보니까 하나의 지본을 가졌는데 등기의 한 단이라고 나왔어요 등기 단이다 등록 단이다 필지별로 등기 등록하죠 등기 등록하면 지본이 부여되는 거죠 이건 필지라고 나와야 되고 자 용도 지역 내에서니까 이내라고 해야죠 이행지라고 나와야죠 이내니까 자 이때 중요한 건 전환되고 있는이에요 있는 전환 중에 있어야 돼요 나중에 문제에서 제가 모의고사에서 한번 낼 거예요 만약 여기에 이행지는 용도 지역 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진 후의 토지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전환 후가 아니라 전환 중에 있어야 전환 전이나 후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전환 중에 있는 토지예요 이행지나 후보지는 이때 용도 지역 상호 가내면 후보지 용도 지역 내에서 라면 이행지라고 얘기하죠 자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권 인정된 토지니까 소유권은 법으로 인정되지만 활용가치가 없거나 적은 토지죠 왜냐하면 경사가 많이 져서 법지 맞네요 그래서 오른 건 두 개 이렇게 2번이 답이네요 자 무조건 맞았어야 되고 이제 앞으로 토지 분류 나오면 무조건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정리해야 돼요 20개 자 틀린 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문제도 한번 보죠 토지의 분류니까 자 4번 문제는 그래도 조금 오류가 조금 오답이 조금 있었는데 역시 뭐 정답이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사실 뭐 어렵지 않아서 다들 즐겁게 좀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도 다 기출문제예요 이 정도는 풀어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절대로 틀리지 않아야 평균 합격 점수 이상을 맞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차차 심기일전은 잘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아마 학교론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물론 이소원 교수님도 세법을 너무 잘 정리해 주실 거니까 세법 심기일전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호응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보죠 자 택지는 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데 주택상가 공장 지을 수 있으니까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라고 얘기할 거 이걸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걸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그러니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주택상가 공장을 지을 수 있게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맞네요 자 니은에 보니까 획지는 이라고 나왔으면 획지라고 나오면 가격이 비슷한 1단의 토지라고 나와야죠 근데 보니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필 지상의 1단의 토지를 말한다 이건 획재 정의가 아니에요 이건 획재 정의가 아니니까 얘는 틀렸고 자 디귿에 지가 공시를 위해 라고 나왔어요 지가의 공시를 위해 어쩌고 저쩌고 선정한 토지 나오면 이건 표준지라고 나와야죠 얘도 틀렸고 자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 말은 우리가 택지 농지 임지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간단히 얘기하면 용도지역 상호간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지역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 용도지역은 딱 3개밖에 없으니까 택지 농지 임지밖에 없으니까 용도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후보지죠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 라고 나와야 되고 자 아까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따로 배운 건 아닌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면 불가분이라는 건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소유권이 두 개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 필지의 한 덩어리 토지를 뭐라고 하냐 말 그대로 일단의 토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 일단지라 그래요 즉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의 여러 필지를 합쳐서 덩어리를 뭐라고 하냐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덩어리의 토지 일단지라고 얘기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외우려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어쨌거나 중요한 건 획지의 정의를 잘 정리해놔야 돼요 획지의 정의를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얘기하고 일단의 토지 나왔다고 해서 출제자가 의도한 건 뭐냐면 일단지를 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획지를 정확히 암기하지 못하고 일단의 토지 나왔으니까 획지 맞네 이렇게 찍는 사람을 고르려고 이 문제를 낸 거고 획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이걸 속여내려고 원래 이 말은 용도상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여러 필지의 한 덩어리를 덩어리 토지라고 얘기해요 일단지라고 얘기한다 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획지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김포중앙짱 민재인님 감사해요 우리 원장님 좋아하시겠네 김포중앙 최고의 학원이죠 우리나라에서 저도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른 건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이렇게 4번이었고 5번의 주택분류 보죠 주택분류 주택분류를 보니까 역시 많이 맞았어요 일부 틀리신 분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사실 금방 정리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맞았으니까 잠깐 한번 보죠 주택에서 우리가 이제 암기해야죠 단독과 공동이 있는데 단독은 단독주택이고 고위공무원이 사는 단독을 공간이라고 하니까 얘는 단독인지 알 거고 아파트는 공동 맞죠 여러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당연히 알 거고 기숙사도 여러 사람이 살죠 학교 기숙사 공장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에 기숙사가 있죠 학교에는 학생들이 모여 살고 공장에 모여 사는 사람을 법령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종업원이라고 하죠 종업원 종업원들이 그래서 기숙사의 정의는 학생 또는 학생 또는 종업원이 오랫동안 모여 사는 곳을 기숙사라고 얘기한다 모여 사니까 역시 공동일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두 개와 이 두 개를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암기 코드로 연세 연세 다짜는 다 똑같이 있으니까 가중이라고 외웠어요 연세 이렇게 끊어서 공동이고 단동이고 계층수가 4433 그 다음에 660이죠 다 앞글자만 따도 괜찮아요 6만 따도 괜찮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660을 600이라고 소개는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666 다 6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첫 번째만 초과 얘 하나 외워놓고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다가구와 다중이 세 개층 660 이하 이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다중에 얘가 중요하죠 다중이라고 이걸 정의하려면 반드시 독립된 구조 형태가 아니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독립된 구조가 아니다 얘가 꼭 나와야 돼요 각 별실마다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각 방마다 취사실이 없는 걸 독립된 구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중주택은 옛날 하숙집이죠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독립된 구조가 아니면서 세 개층 660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기숙사는 학생과 종업원이고 다중주택은 옛날 하숙집이니까 학생 또는 직장인 학교나 직장이 멀리 있을 때 그 근처에서 하숙집에 모여 사는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구분해 놓고 자 암기해야죠 아파트는 바닥면적의 합과 상관없이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얘기하죠 아파트 자 그리고 이제 다중주택을 보니까 다중주택이 답으로 많이 나오니까 다중주택을 좀 더 우리 구분하면 다중주택은 하숙집이니까 학생 직장인이 모여 사는 곳이고 아까 학생과 종업원이 모여 살면 이건 기숙사라고 얘기했죠 자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얘가 중요하죠 독립된 구조가 아니다 자 준주택은 주택이 아닌데 주택 취급하니까 중요한 건 주택 외의 건축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인데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거 이걸 준주택 대표적으로 오피스텔이 있죠 자 주택이 아닌데 주택으로 취급해 주겠다라는 건 주거용으로 이용하니까 주택 외의가 중요한 거죠 주택이 아닌 건축물인데 주거용으로 이용하니까 주택이 아닌데 주택으로 이용하니까 주거용으로 이용하니까 주택 취급해 줄게 준주택 자 도시형 생활주택 외화하죠 도시에 있는 작은 소형 주택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를 기억해놔야 돼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85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소형 주택들을 얘기하는데 이건 뭐 이제 공법에서는 외화하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 주택을 얘기하죠 이게 작년에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올해 나올 가능성이 또 높아요 도시형 생활주택 작년에 법령이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얘의 중요한 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암기해보죠 주택분류 자 보니까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고 5계층 이상이고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 단독주택이 있을 때 우리가 암기했던 거 연세 가중이 있죠 연세 가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층 수가 4 4 3 3 그 다음에 6 660을 얘기하죠 얘만 초과 나머지는 다 2하고 다중주택은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거 이렇게 외워야 되죠 아파트 연세 가중 4 4 3 3 6 이렇게 첫 번째 초과 다중은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거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얘가 사실 작년 초반에 2022년 3월쯤에 얘가 법령이 바뀌었어요 330이었는데 법령이 바뀌어서 66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660으로 다 6이니까 바닥면적의 합은 한 건물 한 동이라고 얘기하죠 한 동의 바닥면적 합은 다 660을 기준 잡는다 아파트는 바닥면적 상관없이 5계층 이상이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5번 푸는데 벌써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아 그리고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시간에 뭐 스케줄이 뭐 좀 밀려있으면 나중에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니까 유튜브로 보시고 이 수업은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들 또는 뭐 정상적으로 정규 수업을 듣지 않으신 분들도 참여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가 하는 수업이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 자율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개인만의 좀 나의 이해관계가 좀 맞지 않는다고 해도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시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행동해 주시면 괜찮아요 저에게 중요한 건 합격할 사람이 합격하는 건 당연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저한테 수업 듣든 다른 선생님한테 듣든 누구한테 들어도 다 합격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공부를 좀 쉽게 하냐 어렵게 하냐 차이는 있겠지만 합격하실 분들은 다 합격해요 그런데 사실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좋은 수업을 들어야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업이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좀 더 쉽게 공부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겠지만 좀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걸 도움을 받아서 합격을 할지 못할지 좀 간당간당 할 때 모두 합격할 수 있다면 한 분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렇게 노력하는 것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람도 될 것 같고 자 5번 보죠 자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 나왔으니까 한번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라고 나와야죠 35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 미만의 여기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이 있는데 이건 사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지문에서 이 문제는 25회에 나왔던 건 얘가 틀리게 나온 거예요 350세대 얘가 좀 바뀌었어요 원래 원룸형 주택이었는데 작년에 법령이 바뀌어서 소형주택으로 얘가 바뀌었으니까 법령이 바뀌면 시험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형주택 원룸형 주택이 소형주택으로 바뀌었다는 거 공법에서는 매우 중요할 거예요 근데 학교론에서는 한 번도 이 얘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냐라고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얘가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라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학교론에서는 시험에 나온 거죠 300세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오른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암기했던 거 한번 좀 적어보면 암기했던 것이 연세, 가, 중, 4, 4, 3, 3, 그 다음에 6 이렇게 첫 번째만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죠 다중은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거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그랬을 때 열림 나왔으니까 660초가가 나와야 돼요 초과는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열림 나오면 무조건 660초가 나와야 되는데 틀렸네요 틀렸으면 나머지 볼 거 없고 자 다가구 나왔네요 다가구 그러면 3개층 660 이하 나와야죠 3개층 이하이며 330이라는 건 없어요 이제 바뀌어졌으니까 660 이하라고 나와야 되고 얘도 중요해요 자 이것도 좀 봐야 돼요 출지자가 전에 시험 문제 이렇게 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660이라고 나왔다 하더라도 이걸 한 번 더 봤어야 돼요 다가구는 여는 공동이고 얘는 단독이니까 얘도 틀린 거죠 이렇게 우리 시험 문제에서 25회 때 두 군데를 틀리게 냈으니까 다음에는 얘도 좀 봐야 된다 뒤에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렇게 나올 때 얘도 한 번 확인해야 된다 자 3번에 다세대 나왔으니까 4개층 660 이하 나와야죠 자 330은 없죠 틀렸고 자 4개층 이하죠 얘도 틀렸고 그럼 오른 건 5번이네요 자 다중은 학생 직장인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자 보니까 얘가 중요하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면 660 이하 3개층 이하 맞네요 자 아파텔도 준주택인가요 이건 아파텔은 공법센터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또 잘못된 정보를 또 함부로 또 얘기해주면 안 되니까 이것도 한 번 다시 제가 확인해서 아파텔도 한 번 확인해 볼게요 법령에서는 딱 3개로 정해졌어요 이 아파텔이 소형 주택으로 들어가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그 다음에 소형 주택인데 이제 원룸연 주택이 소형 주택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아파텔이 소형 주택에 포함됐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제가 좀 따져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요 틀렸다 다음에 주의해서 꼭 모두 다 합격하시길 바라고 자 일단 5분간 쉬었다가 다시 한 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5분간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6번부터 풀게요 자 그럼 다시 1번 더 해봐요 5분간 쉐어로 1번 더 해봐요 5분간 쉐어로 3분간 쉐어로 2번 더 해봐요